꿀맛 해? 꿀맛 해? 룸이징! 한국말로 그런 걸 밥 버러지 라이브! 밥벌어지! 혹시 실오님! 네 살짝 무례해져도 괜찮을까요? 원 라이브 되나요? 그룹은 언제 하시게요? 이거 티어 순으로 안 뽑아도 되는 거지? 그러면... 상당히 어려운데, 이거? 도구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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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다 상탱당할 것인가요? 누구 뽑을까나? 룸이? 어필 세게 들어가네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 팀원 뽑는거 내 이겼어 내 이겼어 저는 윤희 하겠습니다 아니 붕어야 나는! 난 사람 아이가! 어? 있었네? 아 윤희가 어필 해가지고 아까 어필했어 차라만 이래! 내가 픽 맞춰줄게 어 맞는거 할게요 나 킬 조이 아 드디어 본다 유니킬 조이 근데 유조이 살짝 느낌이 없는데 나 말해 우리살 나 말해 유니킬 조이 보여줄게요 백맨님 소문만 무성했던 그 약간 엔터리처럼 앞에 가는 확실하다 레이즈보다 더 스코어가 높은걸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당연해야지 뭔 소리야 승린아 너는 그냥 QQ로 들어가기만 해 우리가 다 해줄게 사이트 확실히 뚫어버릴게 혹시 실온님 너무 맞는데? 삥 잘못가면 뭐라해도 되나요? 그럼요 아 진짜요? 실온님 살짝 살짝 무례해져도 괜찮을까요? 그럼요 확인했습니다 무례가 뭐지? 무례? 윤희가 나한테 하는거 뭐? 표면에 다바레 하고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아 약간 막대하는 느낌? 그치 그치 아 무례이 어 그럼 너한테 하는거 아니 무례가 아닌데? 한국어 저는 알려달라고 하는건데 알만 알려주면 어떻게 그래 나빴네 승민씨치 그러니까 우리 미안 윤희 윤희 지켜 윤희 지켜 윤희 지켜 개좋다 개좋다 잘 물었다 잘 물었다 나이스 자 삥친과 쇼트 가자 다운 나이스 나 이거 언더에서 회복좀 할게 아아아아 와부 와아 어vem 아놈 이따 어 이따 네 와부 사이트안에 있다 오오 보여줘 시우님 보여줘 별거없어 estimates 합격 와부 빨리 체크 컷 Editor 또 다시 타들이 잘 오퍼다운 오퍼? 얘 뭐야? 왜 오퍼들고 전진해? 와우! 피라니 잘 쏘는데? 비메인 하나 나갔고 배터리 앞에 배터리 앞에 배터리 다운! 쪼 닫았지? 헤븐 조심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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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헤븐 아니 승민아야! 아니 승민아 뭐해! 아니 무슨일이 있는거지? 승민아 너 돈바라 너 리타 육수야? 어? 통화해보니까 리타님이라 알겠어 아 이거 이새끼 리타 육수네 육수 어쩌고쩌 그냥 개못해 하하하하하하하 뭔소리야 내가 박진혁이랑 야스파스 잡았는데 이제 유니짱 한국말로 그런걸 밥버러지라 해 밥버러지 밥버러지 어 승민이 밥버러지 꼬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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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훈지 뱅균 레인아 필 다운 나이스 미드 화면 미드 화면 미드 화면 어 유니야 유니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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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까지 나이스 이거야 아까 저거 못잡았던 사람 유니한테 뭐라 해도 되는줄 알아? 왜 그래 너도 방금 못잡았잖아 우리도 못잡았잖아 맞지 너도 못잡고 나도 못잡았어 이거는 팀이 잡아줬는데 결국 똑같애 유니야 그럴 때 그냥 유니야 그냥 그럴 때 응 밥버러지 하면 돼 응 밥버러지 굿 왜 이상한거 가르치냐고 왜 이상한거 가르치냐고 유니는 화나면 발음이 갑자기 마구마구 좋아지네 유니 나한테 뭐라할때 갑자기 말 개잘해 에이스 해야겠다 유니야 우리 팀인데 응 밥버러지 응 밥버러지 야 야 승민아 하이미드 리타 계속 깔짝 댄다 저거 죽여라 하이미드 딱 돼 자 겁대가리 상실했다 저거 너 안되겠다 유니야 유니야 으아아아 하하하하 아 오포오포 왜져 아니 세이미 나보다 안나오잖아 아 그래? 어 몰랐고 아쉽게 됐네 아쉬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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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 가려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스파이크가 순항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순항에 떨어졌습니다 어 에이 들어왔어 에이 들어왔어 에이 들어왔어 우리 스팟다운 아닌가 맞아 미세 스팟 맞아 미세 스팟 적군이 마이치즈 나이스 지지이 아 지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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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역전 아 밥버릇이 승민이 데리고 가기 힘들었다 나 잘했어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승민이 될 것 같아 핑맨님 앞에 있음 실언님 앞에 조심 어 죽었어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오 고이치머스도 마음띠이 아 같이 해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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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길 저렇게 봐도 한다고 제가 좋은것만 알려준다 아니 저런거 배우면 안되는데 소바 소바 피임 어 잘팠다 잘팠다 갇혔다 소바 시간만 버티면 유닛 공킬 어 둘 다 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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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와우 파킹 몬스터 아 그럼그럼 연서 에이 메인 드론 에이 에이드론 레이 어 나이스 나이스 눈 조심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하내바라 적군이 하내바라 적군이 하내바라 적군이 하내바라 적군이 하내바라 에이드론 레이 아 테카이를 배웠잖아 테카이를 해버리네 테카이 공포도 있었잖아 어 유니야 이게 유니코드 확실하다 확실하잖아 펭귄이랑 차이가 보인다고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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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나야 아까 펭귄을 돌아서 비꼈는데 좀 나눠준나 펭귄 안올려 백석이다 다졌는데 말아 죽었어 기다리면 솔찌 하려올거야 응 이쪽 보면 30초 남은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어도 어퍼 먹어달래 어퍼 먹어달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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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왼쪽 하하하하하하 왜 초기 하수캠한픽 아가도 내 초월 아이고 이거 비메인이었어 아군이 한 명 어 여기까지 갔다 메인 설치하려나? 와 너무 와 전전히 한다 격 올라간다 어디있을까 설마 각붓뽀구 잠시 오잉 도구 로비 로비 왓다 어 어 어 이겼다 나이스 우우우우우우우 잘했다 캐리 오 0.1초 좋았다 미드 미드 스팟다 라스트 미드다 이거 나이스 이러고 궁키고 감 페이 들어왔나요? 와 개많은 개많은 박스 앞에 와 민다 그냥 무력으로 와 성력적인데 얘네 일란은 꼭 따기 따온건가 승민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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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ken 승민타임 아 아까 몇몇 azi 아니 어 많은데 이거 많다 어 좀 냄새가 난다 돌려도 될 듯? 근데 이거 빠지고 가도 되지 않나 우리? 그래도 되고 빠지고 가자 얘는 스킬 다 빠졌어 벽 내려가면 오케이 이제 가자 너 있어? 좋아요 들어갈게 아 나 납치자리 체크해줘 답도 없어 아 싫었나? 히루 아이고 디디 둘 디디 둘 우와 미드 둘 미드 셋 미드 셋 미드 셋 미드 셋 나이스 와아 공격팀 승리 좋았다 여러분들 같이 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또 같이 게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습니다 빠이빠이요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하셨어요? 뭐죠? 점점 ba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